조금만 정비를 하고 인사드리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재정비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멤버들의 무대를 모시고 인사를 붙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뉴 잇스 웹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 잇스 웹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신지 일단은 그 마음을 좀 먼저 알려주실까요? 네 저희 이제 또 앨범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앨범 준비하면서 열심히 연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자 개인활동도 하면서 열심히 많은 팬 여러분들한테 좋은 보석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오늘 같은 콘서트 무대에서 우리 팬분들 오랜만에 또 볼 수 있고 아 그나저나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억세의 밭에서 같이 노을을 보고싶은 스타 1위가 아 네나고 우리 아누씨에요?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결과를 들으셨었죠? 네 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뽑힌 이유는 제가 보내기만 하고 하하하하 아 그래요? 네 감사합니다 네 아로우씨 뿐만 아니라 네 분 모두가 지금 이 가을의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정말 모델 브런치 하는 분위기의 각각적인 센스로 유명한 우리 뉴이스너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플러스 아이돌라이프 기능 중에 각각도로 우리 공연을 볼 수 있는 멤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죠 오늘 그래서 저희가 각도별 포토타임 한번 진행해볼게요 오른쪽 중앙 왼쪽으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자 유플러스 아이돌라이프를 축하해주기 위해 유니스쿨토들과 자기 해주셨습니다 자 가운데 또 카메라 엄청 많네요 가운데 쪽에 자 뉴이스너블유 아이돌라이프 런칭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2층 3층 4층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좀 오른쪽 귀에도 계세요 네 좋습니다 너무나도 예 많은 팬분들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뉴이스너블유 팬분들은 무조건 이 어플을 다운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유플러스 아이돌라이프 런칭을 축하하는 축하 메세지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? 하신 분이 부 rep 네 우주 hey Hey 최고 elev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뉴이스너블유의 멋진 무대를 정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